상클 라이프 시간입니다. 주목해볼 만한 연예 뉴스들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따끈한 연예계 소식 깊이 있게 전해드릴 JTBC 엔터뉴스팀의 황소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소식 바로 영상을 한번 만나보시죠. 아미가 된 BTS 맏형 진. 어제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 진의 소식이군요. 진 씨는 어제 최전방이죠. 경기도 연천의 제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소를 했습니다. 이곳에서 5주 동안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에 자대 배치를 받을 예정인데요. 전역은 2024년 6월 12일입니다. 제가 전역일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현장 취재 직접 다녀오신 거죠. 분위기가 어땠나요? 어제 굉장히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취재진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현장 혼잡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진 씨는 언론 또는 팬들을 위한 별도의 인사 없이 차량에 탑승한 채 신병교육대 경례로 진입했습니다. 오후 1시 50분께 부대 입구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탑승한 차량이 도착했기 때문인데요. 경호원들이 바쁘게 움직였고 이웃고 검은색 벤 6대가 차례로 들어갔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이 맏형 진 씨의 입대를 마중하기 위해 직접 연천을 찾은 것인데요. 훈훈함을 더한 단체 사진을 남겨서 팬들의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영상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팬들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어제 생각보다 규모는 좀 적었습니다. 약 50명 규모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취재진 역시 안전규칙에 따라 움직였고 아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팬들이 소규모로 있다 보니까 사실 대규모로 몰리는 그런 일들은 없었고요. 아미는 진 씨의 당부에 따라서 현장에 오는 것 대신에 조용한 인사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부대 근처에 보라색 플랜카드가 그에게 전할 응원 메시지를 대신했고요. 현장을 찾은 팬들도 멀찍이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길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잠시만 안녕을 외쳤습니다. 팬분들의 매너도 참 좋네요. 또 앞서 국방부에서는 안전사고가 혹시라도 있을까 봐 현장의 종합상황실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경찰과 군 당국은 수백 명의 팬과 취재진이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입소 현장 안전 통제를 위해서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종합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경찰 역시 현장 주변에 경찰 기동대 등 약 300명가량을 배치해서 질서 유지와 교통관리를 담당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혼잡을 최소화하고 정체 구간이 발생하면 우회로로 안내하는 등 교통량 분산을 유도했습니다. 소방 당국에서도 80명이 넘게 배치됐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구급차 대비도 시켰습니다. 우리 마태형 진이 떠나기 전에 팬들한테 남긴 말이 있나요? 네. 어제 오전 팬 커뮤니티를 통해서 장난기 가득한 인사를 전했는데요. 자 이제 커튼콜 시간이다 라는 게임 캐릭터 진을 활용해서 이제 군대 갈 때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는 자신의 희망을 한번 담아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진이 입대 하루 전날에 우리 요리의 재원, 백종원 씨랑 양조장을 만든다는 이런 소식도 나왔더라고요. 네. 애주가로 알려진 진 씨는 백종원 씨와 전통주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최근 두 사람은 유튜브 채널 방탄TV를 통해서 취중 진담을 함께 했는데요. 백종원 씨는 술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나눠주려면 양조장을 만들어야 한다. 주세법의 적용을 만들어서 나눠주려고 하는 거다. 진 씨나 나나 합법적으로 술을 나눠주려면 양조장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종원 씨는 이렇게 유명 아티스트가 술 브랜드를 만들어서 알려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전통주를 잃어버리고 산 세월을 빨리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해외에 선물할 때 홍보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종원 선생님이 제대할 때쯤 되면 술이 다 익어 있을 거라고. 그래서 팬분들이 저녁 파티, 저녁 이벤트를 양조장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너무 좋겠네요. 맛을 한번 보고 싶네요. 다음 멤버들도 순차적으로 입대한다는 계획도 있으니까 한 번 또 BTS의 전체 리유니온을 한 번 더 기대를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죠. 두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다시 돌아온 송중기의 시간. 비슷한가요? 아니요. 안방극장은 후끈하게 달구고 있는 배우 송중기 씨 이야기군요. 송중기 씨는 JTBC 금토일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서 20대부터 40대까지 굉장히 폭넓은 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주얼도 완벽하고요. 연기도 굉장히 완급 조절이 완벽해서 굉장히 몰입도를 높이고 있고 이것이 시청률과 화제성까지 견인하면서 최고의 피날레를 2022년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K-콘텐츠 온라인 경쟁력 분석 전문기관인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이 실시한 화제성 조사에서 4주 연속 출연자 1위를 차지했던 소식입니다. 또 다른 조사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집계한 브랜드 빅데이터에서도 12월 배우 브랜드 평판 정상이 올랐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측은 송중기 씨 브랜드는 빅데이터 링크 분석에서 짜릿하다, 돌파하다, 기록하다 등이 높게 나왔고 키워드 분석에서는 시청률, 이성민, 웹소설이 높게 분석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긍부정 비율 분석에서는 긍정 비율이 90.84%로 분석됐다고 합니다. 긍정 비율이 엄청 높은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 11회 시청률이 21.1%가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거 보고 엄청 놀랐는데 혹시 해외 반응은 어때요? 초고속으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OTT 차트 1위를 석권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에서 가장 많이 본 콘텐츠 1위를 차지했고요. 국경을 넘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송중기 씨가 지난 7일 직접 싱가포르를 찾았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미디어 컨퍼런스 참석을 위함이었는데요. 취재진만 모인 게 아니라 송중기 씨 행차의 플랫폼 고위 관계자들이 다 총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송중기 씨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에 따르면 미디어 컨퍼런스가 아니라 팬미팅 현장 맡았다. 취재진이 모두 송중기 씨의 팬인 것처럼 보였다. 그의 숨만 쉬어도 굉장히 열광적인 분위기였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열기에 송중기 씨가 재치를 또 발의했습니다. 드라마 반영 후 가장 재밌던 반응에 대해 묻자. 와 송중기 잘생겼다라는 그 반응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전해서 굉장히 큰 웃음을 전해줬죠. 진짜 잘생긴 사람이 그런 말 하니까 반박을 못하겠고요. 부럽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고계에서도 러브컬이 온다고 해서 지금 섭외 전쟁이 벌어졌다 이런 소식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광고에서도 나중에 앞으로 더 잘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주제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키워드로 준비되어 있죠. 키워드 주세요. 디즈니 100주년 싱가포르 취대기. 오늘 황 기자님이 오랜만에 상클에 출연하신 이유이기도 하죠. 제가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월투디즈니 100주년 기념 맞이해서 아태지역 기자들을 초대한 컨텐츠 쇼케이스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싱가포르로. 부럽습니다. 아바타 소식을 또 거기서 취재를 하셨다고요? 네. 그날 쇼케이스 첫날 피날레를 장식한 게 오늘 개봉하는 영화죠. 영화 아바타2 물의 길이었습니다. 굉장한 3D 영상으로 15분가량 영상을 공개했었는데요. 사실 이 영화 자체가 13년이나 걸린 게 3D 작업 때문이잖아요. 굉장히 실제 물속에 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선사해서 당시 취재진에게 굉장히 열광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영상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공을 들인 거고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죠. 저 나비족. 너무 오랜만에. 나비족 미리 만나보시면 오신 거예요? 네. 영화도 영화지만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보고 왔습니다. 영화 아바타 속 아름다운 생태계의 우리 판도라 행성이 싱가포르 클라우드 포레스트에 재현이 됐는데요. 지금 나온 화면인데 이거 황 기자님 지적 찍은 거군요. 네. 제가 싱가포르의 강힘에 직접 좀 사비로 다녀왔습니다. 클라우드 포레스트 입구에 딱 들어서면 굉장한 거대한 인공폭포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실 싱가포르의 11월 말, 12월 초 날씨는 굉장히 좀 수도가 높고 약간 후덥지근하거든요. 그런데 딱 들어서자마자 굉장히 몸이 오싹해질 정도로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높이가 높아 보여요. 굉장히 크기도 크고요. 그냥 압도적이었어요. 들어서자마자 와 이렇게 감탄을 하게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황 기자님이 사비로 갔다는 거예요. 아까 강조하셨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숲 곳곳에 보면 나비족의 흔적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나비족 조각상들이 각각의 숲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비족과 함께하는 거대 초식동물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모습이 좀 실감나게 굉장히 리얼해서. 이게 모형이죠, 지금? 네. 그런데 사람 움직여서 굉장히 좀 약간은 무서운 느낌을 주더라고요. 저렇게 만질 수도 있어요? 저거는 이제 나비족이 약간 우리가 머리카락으로 교감을 하잖아요, 다른 생물과. 그거를 이제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놓은 이제 그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교감을 해볼 수 있도록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었죠. 아니 그런데 지금 일하러 가신 거니까 여행 코너 잠깐 찾아드렸는데요. 지금 여행 다루는 상클 라이프인 줄 알았어요. 우리 K 작품, 그 취재도 많이 하셨다면서요. 저도 열심히 일을 하러 갔으니까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확실히 이제 이번에 취재를 가서 느낀 건 한국 콘텐츠나 한국 배우들의 위상이 굉장히 세계적인 위상을 느낄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행사에서 발표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제작한 디즈니 플러스 신작 총 30편 중에 한국 작품이 13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올 연말 기대작과 내년 기대작은 한국 작품들에 더 많은 힘이 실린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7일 공개한 커넥트와 21일 공개될 카지노가 이날 행사의 끝 순서에서 다뤘다는 점에서 월트 지지 측이 얼마나 한국 콘텐츠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엿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 카지노 2가 제작된다는 소식이 처음으로 알려지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가 진짜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배우 이정재 씨랑 박서준 씨의 할리우드 진출 소식. 이건 혹시 싱가포르에서 안 전해졌나요?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게 좀 눈길을 끌었던 게 마케팅에도 한국 배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정재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화 스타워드 시리즈 에콜라이트로 합류하게 돼서 현재 영국에서 머물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날 영상으로 깜짝 등장했습니다. 이정재 씨는 현장에서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 개인적으로는 매우 흥분되는 소식을 전하고자 한다라면서 스타워드 시리즈 에콜라이트 출연 소식을 직접 전했고요. 디즈니 가족의 일원이 돼 기쁘다. 앞으로 많은 기대와 관심, 사랑 부탁드린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배우 박서준 씨의 소식도 또 이곳에서 다뤄졌는데요. 마블 첫 출연작인 더 마블스의 개봉 시기가 내년 7월이라고 처음 언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행사 진행 중에 박서준 씨의 마블 첫 출연작이라고 직접 콕 언급을 하더라고요. 사실 박서준 씨가 이 작품에서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주인공처럼 이제 다뤄지면서 언급도 직접 그렇게 되고 그래서 박서준 씨의 이런 인기나 인지도를 좀 다시 실감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싱가포르로 가서 열심히 일한 키가 납니다. 저희가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유튜브 방송으로 상클 2교시에 이어지니까 황 기자님 퇴근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주세요. 황 기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